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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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도편 제8장 8장 공부하시겠습니다. 8장은 부단한 정신, 정성 끊임없는 쉼없는 정성과 또 주의심 주의심을 가져야 공부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해요. 본문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8.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업의 성공과 파괴의 원인이 그 사업의 주인들의 존심과 방심에 달려있나니 시종이 한결같이 꾸준한 정성심과 주의심을 놓지 않는 것이 존심이라. 이것이 성공의 원인이오. 좀 고생이 된다 하여 열이가 습거나 좀 오래되었다 하여 함부로 하는 것이 방심이라. 이것이 파괴의 원인이라. 부처님 사업을 하고 부처들 공부를 하는 우리는 부단한 정성과 끊임없는 주의심을 놓지 말고 영원히 퇴전치 않는 큰 성공을 거둬도록 힘써야 할 것이니라. 종교 문화에 들어오면 처음에 참해부터 가르치거든. 참해부터 가르쳐. 참해부터 잘해야 돼. 자기 반성부터 잘해야 돼. 그래서 좀 고생이 된다 해서 고생이 된다 해서 처음 마음을 굽히거나 처음 마음을 놓아 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무엇이든지 고비가 있어. 고비. 아시겠죠? 등산을 해도 제일 어려운 고비가 있어. 들력을 가더라도 고비가 있어. 아시겠죠? 무엇을 해도 그래. 공문화사업 간에 고비가 있어. 고비를 잘 넘겨야 돼. 고비가 한둘인가? 한둘이 아니에요 고비가 또. 수없이 고비가 많아. 그런 고비를 잘 넘겨야 돼. 잘 넘겨야 돼. 그것이 존심이에요. 그럴 때 방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고비를 넘길 때 아이고 고생스럽네. 내가 왜 여기 와서 있나. 세상으로 가면 이렇게 이렇게 잘 되고 내 마음대로 살 텐데 어떤 수도인은 말이죠. 부처님 당대에 부처님께서 열받으셔버렸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지. 잘 되었다. 부처님 열받으신 것을 잘 되었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랬다고는 기록이 있어. 내가 꿈에는 얘기가 아니라 진질로 그랬다니까. 천하 망란이 아니에요.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것을 그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포기해버리면 이런 사람이 돼버려요. 원래 마음 공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기로 하면 천하 쉬운 것이 마음 공부고 대중사님은 코 풀기보다 쉽다 했다니까. 마음 공부는 형상이 없고 마음대로 하니까 자유로우니까 마음같이 자유로운 것이 없어. 몸은 코 푸는데 손을 여기다 대야 되잖아. 그런데 마음은 그럴 것이 없다니까. 그래서 마음은 참 쉬운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존심, 존심 공부가 더 필요한 것이요. 존심을 하면 얼마든지 빠르게 성공할 수가 있고 존심을 못 하면 얼마든지 퇴전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가능한 것이 마음 공부란 말이죠. 고생이 된다 하여 열이 식거나 열이가 식어버려. 아이고, 되어야 죽겠네. 안 되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 좀 오래돼야. 시일이 좀 오래돼야. 오래가 그러면 허나마나 둔둥만둥 이렇게 돼야 사람이. 평범해져 버려. 거기에 그냥 변신을 해. 보호색 가진 동물이 변신을 해. 그 동화되어 버려. 그 환경에. 그 환경에 동화되어 버려. 그러면 평범한 사람도 돼 버리죠. 참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 말이에요.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그러니 아이고, 고대다. 좀 쉬자. 아이고, 고생스럽다. 좀 쉬자. 이렇게 편한 마음을 갖기 쉽다니까요. 쉬어요. 누구를 위해서 쉽니까? 원래 전물추신은 자기를 위해서 온 것이에요. 원불교회상을 하기 위해서 온 것도 분명히 그 목도 있지만 그 실은 자기를 위해서 온 거란 말이죠. 자기를 극대화해요. 자기를 큰 마음으로 자기를 보면 우주예요. 자기는. 자기를 좀 키우면 우리 회상이 자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삶는다면 그 사람은 회상을 키우는 일로 자기 목숨을 바칠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마음을 갖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생이 된 다음에 열의가 씻고 오래돼. 오래되면 방심해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렇게 동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심 없고 존심 없는 사람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 말을 할 때 항상 얘 말을 그려 물고기 물고기가 말이죠. 쟤가 저도 사리게 되었거든. 물고기 사리게 되었거든 안 되었거든. 아이고 물고기도 사리게 돼야. 내가 물고기를 한번 키워봤어. 그런데 물고기 입장에 생각해 봤어. 너는 사리기가 편하냐 고생스럽냐. 고생스럽어. 대답을 그렇게 하더라니까. 다 고생스러워. 초목 하나도 말이야 사리기가 참 고생스러워. 초목도 그냥 막 크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그런 것도 고생스러워. 소나무가 있는데 내가 어디 가는데 소나무가 굉장히 우렁이 커. 그런데 말이죠. 소나무 위로 넉풀이 올라가서 싹 덮어버리니까 소나무가 죽어버렸네. 그러니 얼마나 소나무 사리기도 어려운가요. 그렇게 낙낙장성으로 큰 소나무도 사리기가 어려워. 이 세상은 어려운 면을 보면 참 고생스럽다니까. 수행자만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때 고생스러워. 그것만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요. 그렇죠. 누구도 대종사님도 서가문의 부처님도 마찬가지요. 고생스럽기가. 그런 고생을 다 참고 존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하신 거거든. 그렇지 않아. 우리가 고생을 고생으로 알면 포기하는 거거든. 고생하는 세상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존심하고 주의심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되었다 해요. 시간이 좀 오래되면 방심하기 쉬운데 함부로 하는 것이 방심이라. 이것이 파괴 원인이라. 방심이라는 것은 시간이 되면 오래되면 풀려버려. 그렇지 않아. 옛날에는 시계가요. 전자시계지만 옛날에는 태엽을 감았어요. 태엽을 감하고 시계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태엽 감아놓고 가만 두면 어째요. 태엽이 다 풀어져 버려. 풀어져 버리면서 이제 동력으로 가는 건데 태엽 다 풀어져 버려 봐봐. 그 시계 죽은 시계 아니에요. 죽은 시계죠. 그 태엽 풀어진 사람 같아. 태엽 풀어진 사람 같아. 얼굴도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봐봐. 방심 먹고 사는 사람은 머리도 덮을 덮을 더 풀어져. 덮을 더 풀어져. 아무렇게나 보이든지 말든지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아니겠죠. 존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얼굴을 잘 보조되는 사람은 깨끗하게 하고 다니지. 그렇지 않아요. 눈도 그래요. 눈도 존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뜨고 보고 아무렇게나 멋있듯이 보고 그런다니까. 그런데 존심이 있는 사람은 보되 볼 것을 보지 그냥 보지 않아. 아시겠죠. 아니 미설치는 일을 전부 존심으로 활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기가 쉬운 것을 본다면 쉽고 어려운 것으로 본다면 어려운데 시일이 가면 풀어져. 시일이 가도 풀어지지 않게 해라. 그거야. 그거야. 나도 원불교 회상이 와서 83년 안 되었어. 풀어질 만해요. 요새 나를 본다면 훨씬 더 빨리 감아. 내가 많이 풀어졌구나. 훨씬 더 많이 감아. 왜냐하면 죽을 날이 머지않았어. 큰 공부도 막. 죽을 날 머지않은 것이 큰 공부야. 그냥 큰 채찍이야. 그렇죠. 죽은 후에 무엇이나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집착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이 이 생사 고락간에 붙들고 그렇게 고민할 것이 없다. 이 말이지.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 생활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알고 방심하면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 부처님 사업을 하고 부처들 공부를 하는 우리는 부단한 정성과 끊임없는 주의심을 놓지 말고 영원히 퇴진치 않는 큰 성공을 고주도록 힘써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늘 정성으로 잘 챙기고 이론 세상을 잘 수호하고 그 빛을 광명하게 발현하고 빛을 이론 세상의 광명을 환하게 늘 비추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에도 이론의 광명을 잃지 말고 잠잘 때에도 언제든지 정신의 세계에 내 심령의 광명이 환하게 생각을 가져 저 하늘에 있는 보름달처럼 내 마음에 심월 마음달만 있으면 생사가 무슨 고향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마음달을 잘 수호를 해 수호를 해 그러면 그 이런 그런 거 챙기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한다면 공부사업관에 실패할 일이 없죠 심불이론상 심불이론상을 좌우명으로 심불이론상 제가 늘 주장하지만 참 좋은 표현이에요 마음부처님 이론상 마음부처님 이론상 심불이론상 이걸 좌우명으로 삼아서 잘 챙기면 큰 적궁 하면 큰 적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구장 구장은 창립정신의 개성이에요 이 구장은 과거 대종사님과 9분 제자가 이 회상을 처음 이루실 때 처음 이루실 때 그 정신을 창립정신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장에서는 창립정신 공부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구장 말씀하시기를 도량에 산다 하여 다 도인이며 출가를 하였다 하여 다 참다운 젊어진 일이요 우리가 대종사와 선진들의 핏담으로 이루신 이 사업의 근본을 한때라도 잊어서는 아니 되나니 영산에서 숯을 팔고 삼동에 언을 막던 일 변산에 내왕하시면서 강밥으로 끼니를 때우시고 돗자리 행상으로 노자를 장만하던 일 익산총부 건설 당시에 농사짓고 엿을 곱던 일 등 이 회상의 창립사를 생각한다면 흑안점 기둥 하나가 다 대종사와 선진들의 핏담어 결정체라 언제나 검수하고 낭비하지 말며 소로서 대를 이루신 근실한 창립정신을 대세로 잊지 말고 이어나가야 할 것이니라 소로서 대를 이루신 소로서 대를 이루신 이소성도의 원리로 해나가진 이 창립정신 여행을 잊지 말라 그 말씀인데 근실한 근실해야 한다 먼저 근실펀 나왔었죠 법어에 근실펀 배웠어요 근실페라 어떻게 근실펀할 것인가 창립정신으로 근실페라 초지보다도 개성이 어려워요. 나 이렇게 하려는다. 저도 책상물에 늘 일과표를 써놨어. 365일 일과표가 있어. 초지예요. 이렇게 하리라. 잘 안 돼. 꼭 그대로 안 돼. 꼭 여분이 생겨. 여분이 생기고 그것보다도 이거 먼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또 날 때가 있고 우리하고 잘 안 되는데. 초지보다 개성이 어렵고 한 번 처음 생각에 이렇게 하리라 한 대로 말하면 참 쉽죠. 일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개성하기가 어려워. 꼭 그렇게 계속해서 실천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또 어려운 것이 그 개성보다도 원만한 결실. 개성해가지고 결실이 여러 방향이에요. 아니겠죠. 이런 원만한 결실이 있는가 하면 이것만 성취하고 저것만 성취하고 부분적인 결실로 만족하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지보다도 개성이 어렵고 개성보다도 완전한 결실이 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평범한 일상 오늘도 내일도 늘 평범하게 이렇게 자고 깨고 일하고 쉬고 살아가는데 일상에서 초지를 세우기 어려워. 이렇게 흐름을 딱 끊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서약을 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다짐을 해. 무엇이든지 공부나 사업 간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속마음으로 다져. 그게 초지예요. 이런 초지를 세우기 어려워. 그냥 흘러가는 물로 흘러가는 게 그냥 같이 살지. 뜻이 있는 사람은 뜻을 딱 정하거든. 그게 초지예요. 초지를 세우기 어렵고 그러나 경계에 응하면서 이 초지가 경계를 당하면서 자꾸 변한다. 변해. 그 초지가 경계에 응하면서 지속하기가 어려워. 그래도 지속해서 결실할 때 작은 결실에 만족해 버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에도 여러 가지 결실이 있다니까. 여러 가지 결실이 있어. 그래서 수도문 중에도 대원정각. 대종사님처럼 원만한 대각이 이루신 성현도 계시지만 부분적으로 성공해 가지고 내가 성자다. 그런 분이 퍽 많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야. 그렇게 부분적으로 성공해 놓고 큰 성공을 한 것처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지를 계속해서 수행 닫기도 어렵고 계승하면서 결국 작은 결실이냐 큰 결실이냐 원만한 결실이냐 부분 결실이냐 이 결실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면에 늘 마음을 써서 원만한 결실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원불교회는 창립 정신 이 정신만 가지고 간다면 결실도 원만한 뿐만 아니라 계승. 계승하는 것도 다 저절로 되어질 것이다. 이 창립 정신으로 계승하고 창립 정신으로 결실을 이루라. 오늘 그 말씀을 여기에 나온 거예요. 대산 상사님께서 계룡산에 한참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승산으로 늘 가서 배웠는데 가서 배웠죠. 자주 갔었죠. 그런데 저무신 활로 서원 세우는 학생이 하나가 왔어. 저 계곡에 나가서 추천하는 분이 대산 상사님께 인사를 하고 인사를 올려. 그러니까 대산 상사님께서 물기를 환영하시면서 물기를 이렇게 물으셔. 내가 평소에 살 때 한번 허기로 한 일을 끝까지 결실을 본 일이 있냐 물으셔. 뭔 일이든지 한번 내가 허기로 한 일을 끝까지 잘 결실을 한 일이 있냐고 물으셔. 그러니까 뜻밖에도 이 학생이 대답을 못하고 있어.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숙연해지더라고. 아시겠죠. 그 대산 정사님 질문이 학생에만 떨어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전체 조물주인한테 딱 짚어주는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숙연해지지. 그렇잖아요. 참 어려워요. 끝까지 성공한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예요. 초창기 창의병식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말이죠. 근금해라 그러면. 그 예를 초창기 창의병식이 되거든. 초창기에 이래 이래 했다. 그래서 너도 근금해라. 저래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이렇게 말한다니까. 지금이 오는 시대인데. 이렇게 대답해 버린다니까. 아시겠죠. 지금 그렇게 해서 누가 살겠냐고. 그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신을 말하는 것이지. 그 불량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 틀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된다. 정신을 놓아버리니까 하는 말이지. 그래서 그 초창기의 창립 정신이 내가 성불하는데 가장 근본정신이 되어야 되고 내가 원불교 회상을 키우는 공도사업을 하는데 가장 근본정신이 되어야 원불교 사업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원불교적인 공부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창립 정신의 기초를 두지 아니하면 공물나 사업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그 말씀이거든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가 늘 말해요. 뜰 앞에 마당을 쓸 때 그 정신 문제예요. 아시겠죠. 내가 마당을 쓰는데 어떤 분이 인사는 코앞에 코앞에 몰라. 내가 정확한 암만 쓸었다. 그 정확한 암만에 큰 나무 두나무가 있어서 그 두나무가 쓸고 그 쓰러기도 그냥 고생스러워 죽겠는데 누가 쓴다고 찬양을 옆에 듣던 분이 인사는 코앞에 밖에 몰라. 그렇게 대답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냥 그분이 그분한테 하는 말이 코앞만 쓸어도 다행이지. 코앞도 안 쓰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대답 안고 그러면 달라라까지 쓸어야 되겠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코앞만 안 쓰려면 달라라까지 쓸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정신을 봐야지. 그 사람의 정신을 봐야지. 마당 한 번 쓰는 거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정신이 문제지. 얼마만큼 마당을 쓸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쓸고 형편이 없어도 내일 못 쓸고 형편이 모레도 못 쓸고 해도 간혹 한 번 쓸어도 쓰는 정신이 창립정신에 의한 것이라면 그건 충분히 모험이 될 만한 일이고 아시겠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정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정신적인 천도를 받기 위해서 마음의 제소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지 그 마음의 제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꿈으로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요인들의 대종사님의 창립정신을 그대로 재발사에서 행한 것은 그 창립정신이 각자의 성물과 재중에 기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립정신을 가져라. 대종사님께서 제자를 기릴 때 정신으로 키우셨거든. 아시겠죠? 제자들이 대종사님을 섬길 때 정신으로 섬겼어. 정산용사님은요. 대종사님께 심물을 한 번도 안 받쳤대요. 뭐 물건 가지고 받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렇게 작은 물건이나 가져간 일이 없대요.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와 같이 정신이 문제지 물질이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섬물과 재중에 유일한 표준이 그 당시의 창립정신이었다.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량에 산다 하여 도량에 산다 하여 다 도인이며 출가를 하였다 하여 다 참다운 전문신이리요. 출가만 했다고 자주 전문신이냐 어느 분이요. 나 전문신을 참 잘했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의 뜻을 살펴보니까 전문신은 내보내더란 거다. 내보내더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만하다 그런 뜻으로 말하더라니까 그 사람은요 잘못하면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 쫓겨날 사람이에요. 쫓겨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가를 하였다 해서 다 출간가 그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한 교당에 우리가 나가요. 한 교당에 교도가 되었다고 해서 교도관에도 차별이 없거든요. 다 차별이 있죠. 사람은 다 차별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도록 근본정신을 갖고 있어야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차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다르죠. 그렇죠?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어. 모래알 하나도 같은 모래가 없다니까. 전부 다르죠. 그럼 어디 가면 같은 걸 만날까요? 근원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 일원상으로. 해타원님이 이 양반이 밝고 싶거든요. 내가 그래도 해타원으로 옥지보포를 줬다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원상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지. 근원으로 돌아가야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무신을 한다면 다 전무신인가? 초창기의 대종사님과 아홉제자의 전무신 정신. 전무신 하겠다고 하는 그 정신. 그 정신이 참 정신이다 봐요. 마음가운데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 참된 전무신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창립정신을 계승. 창립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종사님과 선진들을 핏담으로 이루어진 이 사업의 근본을 한때라도 이어서는 아니더나니. 이런 창의조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항상 마음속의 표준으로 알고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공도정신을 잊어버리고 개인주의에 빠져버려요. 개인주의에 빠지기 참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만 잘하면 된다.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에요. 나만 잘하면 괜찮아요. 다 자기만 잘해보세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도 잘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못난 거죠. 자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에게 그렇게 잘 못하지 않아요. 대중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회상을 위한 공도정신을 잃어버리고 개인주의에 빠져들기 참 쉬워요. 그런데 공도정신을 잊어버린 데 끝이지 않아 또. 수사는 공부심까지 놓아버려요. 전문신은 본공사업으로 무화본공 공도사업을 하죠. 그 정신만 놓아버린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마음 공부하는 공부하는 정신로 놓아버린다니까요. 아시겠죠? 공부나 사업 간에 사업에 진정한 마음을 놓아버리면 공부심도 떨어져 버리고 공부하는 데 진정한 마음을 놓아버리면 사업하는 데서 마음이 떨어져 버리고 그런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목전일대만 뭘 두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오늘 다 아시는 일인데 한 번 더 상고하면서 공부하시겠어요? 영산에서 숯을 팔고 삼동의 은을 막던 일.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산에서 숯을 팔고. 영산에서 어떻게 숯을 팔았는 거니? 다 알죠? 숯장사 했다는 거. 영산은요. 산이 구수산에 참나무가 많아요. 그 구수산 아래 계곡마다 상당히 많은 숯 굽는 독이 있었어요. 도가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몇몇이 그런 숯 굽는 가마를 가마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대종사님 인척관되는 분이 한 분이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래서 또 그것을 그분이 만드는 숯을 대종사님 제자. 지금 육상이죠? 육상의 대종사님 제자라는 거 아시죠? 그 양반이 도의루시기 전에 대종사님 도의루시기 전에 이 숯을 갖다가 법석에 팔았어. 그게 숯을 만들고 숯을 파는 일이 대종사님께서 알고 계셨어. 아니 그 친척되는 분이 다 하고 있으니까 알고 계셨는데 대종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둔 것은 하루는 그 숯을 많이 사서 저장해 두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 두었는데 무슨 일로 그러신가는 몰랐는데 대동화 전쟁이 일어난 거야. 아니 그죠? 대동화 전쟁이 무슨 말인 거니? 제1차 대전이에요. 세계제1차 대전. 처음에 1차 대전이 일어난 것은 유럽 지역에서 일어났어. 처음에. 왜냐하면 유럽 지역에 있는 나라가 다 강대국이거든요. 문명이 먼저 발전한 나라들이요. 그러나 아프리카를 잡아먹어. 이렇게 아프리카를 네가 먹냐 내가 먹냐. 전쟁을 일어나고 늘 전쟁을 해. 그러는데 말이죠. 독일이 말이죠. 그때 중국의 청도라고 하는 것은 친다. 그 청도를 딱 점령하고 있었어. 일본이 말이죠. 아무도 인별로 점령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일본이 욕심이 났어. 독일 사람들은 먼지서 봐서 점령하고 앉았거든. 딱 치면 물러갈 거다. 생각할 거다 아니에요? 그렇죠? 화타운이 어떻게 됐어? 그런 생각 나갔어? 안 나갔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점령을 갈 때 대마조에서 보면 한국같이 탐나는 나라가 없대요. 아 조금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조절을 나. 그런데 청도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독일하고 전쟁을 붙인 거야. 미명으로 뭐라고 했는 거니? 청나라보고는 독일을 물러나게 하고 내가 그걸 양보해 주마. 이렇게 미명을 붙이고는 전쟁을 붙였어. 그냥 독일이 어쩌고 갔어요. 패전할 수밖에 없지. 먼 곳에서 싸우려니까 바보겠어요? 못 바보 그런 거야. 그런데 그때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니? 그때 이제 화력. 그때 이제 저 유럽에서 전체 유럽에서 일본의 석유나 휘발유를 수출을 모두 금수조출을 해버렸어. 그런데 일본은 석유 휘발유를 못 생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금수조출이 어떻게 될 거야? 배가 갈 수가 있나요? 추억이 갈 수가 있나요? 이것을 숯불로 가는 거야, 숯불로. 나중에는 자동차도 숯불로 갔어요. 우리나라도 숯불자동차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숯값이 10배로 뛰었대요. 갑자기 그냥 숯이 필요하니까 10배로 뛰어서 그래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장사를 했어서 미천이 작게 들어가서 그런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자꾸 한 10배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돈이 좀 생겼고 또 그때 대중사님께서 저축조합을 했잖아요. 처음에 저축조합을 해서 그냥 거기서 돈이 많이 들어왔지요. 그리고 대중사님 사죄, 대중사님 사죄나 별거지까지 집 팔고 집을 팔았어. 눈 팔고 밥 팔고 기물까지 팔았어. 이게 노쇠로 된 거 있잖아요. 노쇠로 된 것도 다 팔았어. 아시겠죠? 강가에 있는 조그만한 집으로 사무소, 대사님은 이사 가시고 그렇게 살림세를 다 팔아버렸다니까 그래야 어디를 하냐? 저축조합. 누가 갖고 그 저축조합에서 숯 팔고 대중사님 사죄 보태고 저축조합에서 기금 나오고 한 돈으로 방원공사를 한 거야. 아시겠죠? 방원공사를 한 거야. 그래서 방원공사를 지금 성공시켰잖아요. 그때 아무도 못하는 그런 큰 사업을 한 거예요. 2차 방원공사까지 해서 6만 8천평이라는 큰 땅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죠. 처음에는 4만 1천평이었어. 처음에 박은 땅은 4만 1천평인데 다음에는 더 확정공사를 해서 6만 8천평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방원공사를 한 것이 그 당시에 그걸 참 절약을 하고 작은 돈을 모아서 회상을 이루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옛날 수도인들은 신통을 했어요. 신통을 하면 사람들이 돈을 갖다 받죠. 신통만 하면 돈을 갖다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교가 되었죠. 그런 사교들은 전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한참 야단을 떨고 큰다 하다가도 전부 억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대중사님의 창교 정신은 전혀 그게 아니죠. 전혀 신통을 완전히 배제해 버리고 아시겠죠? 이소성대의 진리로 그대로 하실 것이죠. 대중사님이 일대기를 보면요.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그때 태어나셔서 오셔서 세계대전이 다 끝날 때 그때 열받아졌어요. 이 혼탁한 세상을 제도로 하기 위해서 오신 어른이 대중사님이에요. 아시겠죠? 전 인류로 본다면 그런 시기였어요. 그럼 이제 오셔서 회상을 이루실 때 이렇게 창립정신으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창립정신이 아니면 안 된다. 정법회상에서 창법정신이 아니면 정법회상을 키울 능력도 없는 거고 오래오래 가야 더 발전하는 그런 기운을 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숫장사는 그렇게 했고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 거니 변산에 내방하시면서 그 다음에 언 막으시고 다음에 이제 제법 법을 만들고 제법성지로 가셨잖아. 그런데 가시려면 또 비용이 나죠. 대중사님이 가셔야죠. 정산중사님이 가셔야죠. 비용이 나요. 갔다 왔다 하고 거기다가 또 계실 곳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비용이 나는 거예요. 그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돗자리 장사를 했다. 그 말이요. 돗자리 장사가 뭔 건지 나는 처음에 돗자리 장사라고 해서 이 양반들이 왕골로 만든 돗자리를 만들어서 팔았는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돗자리 장사라는 것은 길이나 시장이나 나무 집 앞이나 딱 돗자리를 깔아. 그래서 물품을 놓고 파는 것이 돗자리 장사죠. 그런 장사를 제자들이 했다. 그 말이요. 그렇게 해서 기금을 모은 것이 원불교를 키웠다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실도 봐. 우리 종보본도 가보면 기둥이 삐뚤삐뚤해요. 똑바로 이렇게 빤쓰는 기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집을 지어넣고도 큰 집 지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소성대로 했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월병암, 칠상사, 초당에 가시면서 원불교법을 다 창제하신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익산총보건설. 익산총보건설도 그때 그냥 공동묘지요. 공동묘지인데 묘지가 오래가서 묘지가 오래가면 다 허물어져서 풀이 나든가 말든가 땅으로 있는 그런 묘지 있죠. 그런 묘지가 다 허무진다면 있었어. 주인 없어. 전체가 다 주인이 없어. 그런 묘지를 개발해서 종보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제일 싼 땅이에요. 제일 싼 땅. 그래도 익산은 말이죠. 수혜도 없고 화재도 없고 풍재도 없고 다 재난이 없잖아. 그런 재난이 온다고 해도 익산은 그런 재난을 안 받아. 좋은 자리예요. 처음에 우리 회상을 이루실 때 이와 같이 창립정신에 의해서 다 이루셨다. 그런데 이게 다 예바를 드신 거예요. 그때 이러이러한 장사도 하시고 다 이렇게 했다고 예바를 드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아시죠? 돈이 10원이냐 1억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10원을 내도 그가 창립정신으로 됐느냐 10억을 내도 정신에서 벗어나고 됐느냐 그것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창립정신으로 낸 10억은 10원은 다음에 10억 아니라 100억도 능가하는 것이지만 창립정신이 결여된 100억은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 바꾸자 하고 손실되어 버린다. 창립정신이 있어야 원불교 회상에서는 빛을 보아. 아시겠죠? 사업 많이 했다고 얼굴 내밀 것은 아니야. 또 적게 했다고 그냥 얼굴 숙일 것도 아니고 마음이 살아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제 10장. 10장은 곤공과 고난을 창립정신으로 돌파하라. 그러니 얼마나 회상이 그 안에 저물 수 있는지 곤공하겠어요. 월급을 안 주니까 용금만 주니까 용금도 나중에서 주었지 처음에 용금도 없었어. 나중에서 용금이라고 좀 주었지요. 그런데 곤붕허죠. 곤붕허. 답도 어렵어요. 곤붕허죠. 또 고난. 아주 고통스러워. 그런 것을 창립정신으로 돌파해라. 그거예요. 그런 경우를 거기에 사무치지 말고 상징적으로 살아있으면 그걸 다 낙으로 돌리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늘 마음가운데 창립정신을 일으키면 왜 창립병신을 일으키는가 하면 성불재중 그거예요. 너가 성불하려거든. 너가 과연 원불교회상을 통해서 천 인류를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썼거든.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불과 재중의 섭원이 견실하게 섰거든. 저물신을 하고 저물신을 했거든. 고난이 돌아올지라도 참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 그 말이죠. 그 줄기를 파악해야 돼요. 10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 말씀하시기를 서울의 어떤 부호집에서는 사당의 소금지계를 보관하여 그 조상이 소금장사로 살림이룬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자손 대대로 그 근검한 정신을 잊지 아니한다 하니 얼마나 본받을 만한 일인가 우리 회상도 대종사와 구인 선진들의 근검하신 혈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업의 근본을 한때라도 잊어서는 아니더나니 어떠한 곤곤과 고난이라도 창립 초기의 가난하던 때를 추모하여 무난히 즐겁게 돌파하여야 영원히 의상을 발전하리라. 이 말씀이죠. 서울의 어떤 부호집에서 사당에 사당이라는 조상을 모시는 사당이죠. 사당에 소금지계를 놔뒀다 그 말이지 박물관에 가면 다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놨다 그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동서양이 많이 있어요. 이런 예화가 이제 소금장사로 처음에 소금장사로 살림을 이루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사회의 일원으로 키우실 때 무엇을 했나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아주 간고한 역사 속에서 자기를 키우고 성공시켰거든. 그러면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 알겠죠. 어머니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 그렇게 마음속에 딱 벗겼어. 그와 같이 원불교도 그 창립정신을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은 과정을 해보면 눈물이 날 정도가 되어야 해요. 제가 이번에 정산중사법원 책을 발행했잖아. 그랬더니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책 만들지 마. 이러더라니까. 이런 이런 고약한 말이 있나. 왜 만든지 말이야. 이북. 인터넷 인터넷 책으로 다 보니까 인터넷 책은요. 이렇게 책은 눈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보고 다 울려면 딱 적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수고롭다고 해요. 그런데 이북이라고 인터넷 북은 저만한 딱 찍으면 딱 이리 이사와 버리네. 그래갖고 저만한 딱 찍으면 프린트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얼마나 활용이 잘 되었어요. 아무 수고 없이 여기 책을 갔다 여기가서 딱 떠 먹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북만 본다. 그 말이에요. 요새 사람들은 그렇게 전자 전자책만 봐. 그런데 뭐대로 책을 만드냐. 그 말이에요. 내가 딱 무시해 버렸지. 무시해 버렸어. 책을 발행을 했다. 그랬더니 말이죠. 천부 발행을 했는데 천부가 다 나갔어. 자고는 천부 발행을 했는데 천부 다 나간 것은 기적이래요. 그런데 말이죠. 그 상당수가 수도원으로 갔거든. 수도원에서 나이 많이 드신 96세 이상 된 수도 어른들이 계셔요. 그 어른들은 천부 정산종사님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말이죠. 저한테 전을 하셔서 아이고 인사한 그 책을 보니까 눈물이 나 그러더라고. 아시겠죠? 정산종사님을 배운 것처럼 눈물이 난다. 그 아들, 딸들이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것은 그 은혜를 이렇게 아주 절지르게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도원의 어른들은 그렇더라니까? 그렇게 감회가 다른 거예요. 책은 권을 대해도 감회가 달라. 그렇게 감상적으로 감동적으로 책을 봐야지. 책 발행을 하지마. 이게 뭐 구성 없는 말이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2권도 곧 나올 거예요. 하권도 곧 나올 판이에요. 그런데 하권은 누가 그런 말 안 할 거야. 상권에 성공했으니까. 하권은 그런 말 안 나올 거라고 나 믿고 있어요. 예수와 같이 그때 했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처럼 해놓은 것처럼 그때의 일을 우리가 늘 기념적으로 표준적으로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만이 회상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정신이 살아있어야 회상이 사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저도 아버님이 대봉도이세요. 어머님이 정사시고 그러니까 가만히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도 복숭아 과선으로 가시거든요.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도 고구마밭으로 가시거든요. 그런 거에 딱 인상이 남아있어서 어머님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네.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물신을 해가지고 저물신을 답지 못하면 그건 이제 불이 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정신이 오히려 훨씬 더 나를 키우더라니까 이런 책을 보고 읽을 때 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이래서 만들지. 이렇게 내가 내가 성장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원문교단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창립정신을 생각하면 자기를 키우는데 이론상의 진리도 아니고 사은사의고 사막팔저도 아니지만 창립정신이 나를 이론상으로 깨닫게 하고 사은의 은혜를 보답하게 하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 정신을 체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정신만 있으면 고난과 곤공을 다 돌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일 아는 말은 그때는 그때고 우리는 우리 때지 뭐 이때는 이때야.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아시겠죠? 누가 뭐 그런 말을 하면 그때는 그때고 이때는 이때지. 세상 모르는 말이지. 쓰겠어? 어느 분이 와서 말이죠. 제 방에 왔어. 공약을 공약을 그 전에 당신이 공약을 하란데요. 공약을 해주는다니 기쁘게 가야죠. 공약을 하려다 보니까 공약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한 일주일 후에 제 방에 왔어요. 누군가가. 나보고 공약을 또 하래요. 뭔 공약? 전혀 받았으니까 인사도 해.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말이죠. 내가 박주라는 말로 난 안 해. 이랬단 말이죠. 왜 안 해? 그렇더라니까. 받았으니까 해야지 왜 안 해? 그 말 아닌가요? 내가 하는 말이 지금이 우리 때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는 말은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는 시대인데 그러고 하냐? 이런 말이었는데 이런 말이었는데 지금 경제가 유통이 안 되잖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사회만 어려운 것이잖아요. 교단도 어려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교단도 교수들이 교단이 못 나오잖아요. 유지하기가 어렵고 교단 수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시절이 됐어요. 지금 이런 어려운 것을 그냥 건성으로 지내면 정신 빠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훨씬 더 우리가 각성해야 될 시기에 그렇게 해이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냥 두 말 없이 그분이 가버리더라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말이죠. 아무것도 하는 일에 평범한 정신을 쓰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일을 당해서 비범한 정신을 써야 그분이 창립정신을 이어가는 분이 되지 비범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비범해야 돼요. 비범이라는 말은 평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창립정신에 살아있는 분은 평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평범하게 그냥 묻혀 살면 안 돼. 그러면 그분은 성불을 못 해요. 성불을 못 해요. 한 번 반성해 보세요. 나 성불을 헐란가? 성불을 헐란가? 생각해 봤어? 안 해 봤어? 그렇지 않아? 가만있어 봐. 창불을 헐란가? 안 해볼란가? 생각해 봤어? 안 해봤어? 어려운 숙제예요. 평범하면 안 돼. 비상해야지. 비범하지 않으면 성불을 못 해요. 대중관님 봐요. 폐인이라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이 정말 인정 안 했어요. 폐인이다. 이런 것이 비범한 거예요. 비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눈을 말로는 사람을 속여도 눈으로는 사람을 못 속인다. 그런 말을 하죠.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눈은 마음이니까 마음으로는 못 속인다. 그 말이 있거든. 말로는 속여도. 공금을 쓸 때 말이죠. 첫째 법망을 피하죠. 공금을 쓰면 법으로 조책되는가? 둘째 다른 사람은 눈 누가 보는 사람은 없는가? 아는 사람은 없는가? 눈먼 돈이구나. 하고 싹 같아 써버리거든.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로 좀 봐. 꼴로는 못 보겠어. 전부 감옥에 들어갔네. 왜 그러냐고. 공금 써서. 공금 써서 눈먼 돈 범망을 피해서 북민들 눈을 피해서 몰래 썼다 이 말이야. 그게 참 다 발각나지 않아. 지금은요. 시내도 함부로 못 걸어다녀요. 전부 텔레비전으로 찍으니까. 누가 어디서 몇 시에 어디 갔다. 누가 어디에 몇 시에 뭐 들고 갔다. 쟤네 갔다. 다 아니까 말이죠. 밤에 도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다 찍어내야지니까. 더 같이 진리의 눈은 피울 수가 없어요. 피울 수가 없어. 그런데 공금과 공금을 쓰면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꼭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